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오늘 뭔가 다들 비장하네요 아 오늘 되게 중요하니까 다양한 요소를 지키기 위해 나 완전 엄청 많아서 목소리의 우영 문제 중에 지금 이 형제들하고 배구에서 활동하고 이만큼 준비했으면 이 소리를 좀 잘 볼게요 허리가 남지 않았습니다 그니까 화이팅해 주시고요 응원 많이 해 주세요 OK 내 생각에 바로 내 생각에 조금씩 안 됩니다 여러분 소수를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소수가 아닙니다 컷 됐죠? 감사합니다